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좀 이쁜 다육식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키우고 계신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 금왕성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생김새로 봤을 때 부용이랑 상당히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인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금왕성이 부용보다 입장이 조금 더 넓고 부용이 금왕성보다 입장이 좀 좁힛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김새는 상당히 비핫한데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약간의 구분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왕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키워온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입니다 목대 자체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한두 해 키운다고 해서 이 정도의 목대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아이 자체도 십수년을 저희랑 함께 동거동락한 다육식물 중에 한가지입니다 사실 이 아이를 촬영하게 된 계기 중에 한가지가 꽃대가 정말 이쁘게 올라왔더라고요 꽃이 너무 이쁘길래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보시면 꽃이 이런 식으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꽃이 핀 게 아니라 얘는 접혀져 있고 밑에 부분도 시간이 좀 지나고 접혀지려고 하네요 여기도 그러고 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펴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꽃이 약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 꽃대가 나오면 한꺼번에 다 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피지를 않고 한 부분이 이렇게 피었다가 지었다가 피었다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좀 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아이는 수영이 정말 이쁘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진짜 분재와도 같은 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뻗어져 나가 있는 수영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쁘게 뻗어져 나갈 수가 있는지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수영을 따로 잡아주거나 뭐 그런 게 아예 없고 일절 뭐 건드린 게 없는데 물만 줬을 뿐이에요 물만 충분히 주고 그러겠는데 이 아이가 자연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멋있는 수영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 자연의 신비라고 해야 될까요? 혼자서도 이렇게 이쁜 수영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런 느낌 위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한 가닥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무수한 이 가닥들이 밑으로 뻗어져 나가 있는 그런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 입장이 사실 금황성 같은 경우도 색감이 정말 이쁘게 물드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색간들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색감이 좀 전체적으로 약하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봄이 왔잖아요 봄이 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물을 전체적으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육식물 자체가 봄이 되면은 뿌리도 훨씬 더 활성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물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색감이 원래 이쁘게 들어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물을 충분히 먹으면서 색감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거니까 딱히 문제될 건 전혀 없는데 저희 이제 보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색감이 이뻤으면은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약간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황성도 그러고 부용도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실까요? 입장에 이 솜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솜털이 상당히 많은 품종 중에 한 가지여서 약간 좀 반려동물을 좀 연상케 하는 그 정도의 솜털을 가지고 있고 이 입장뿐만 아니라 목대에 보이지 못했는데 목대에도 약간의 솜털들이 이렇게 뽀송뽀송하니 나와 있어요 약간 노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솜털들이 상당히 많은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가 이 금황사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목대가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수형이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이거 감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거가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새롭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깥으로 목대를 뻗어 나간 아이들 보면은 안쪽에는 이제 목대에서는 자구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은 좀 휑하고 바깥에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뿌리 상태가 좋고 건강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이 가운데 안쪽에서도 새로운 아이들 바깥으로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들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 줌으로써 안쪽도 충분히 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이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위 아래로 봐볼까요? 위 아래로 한번 봐보는 아래에서는 약간 요런 수형 야 수형이 진짜 감탄만 나오는 그런 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너무 이쁘죠? 그러면은 이제 물 주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이 물 주는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게 초보자분들은 이거 좀 잘 인지를 못하세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좀 하나 같은 말씀 드리기는 하지만 또 한 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물이 좀 충분하게 먹여져 있는 상태에요 입장 보시면 이렇게 통실함이 살아 있죠 통통하면서 윤기도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통실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티가 확 납니다 물이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티가 확 나는데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통실통실한 이런 느낌이 전혀 없고 입장이 이제 뒤에 입장부터 약간 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이런 빳빳한 맛이 전혀 없습니다 주름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물 주는 타이밍 한번 재보신다면은 물 주는 타이밍 크게 어렵지 않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물을 주신 다음에는 햇빛을 반드시 좀 보여주셔야지 이 폭풍 웃자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용과 더불어 아직까지도 유통이 좀 잘 되고 있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자기의 개성을 톡톡히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 지금까지도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보면 생김새가 너무 귀엽고 아니 오래 키우면 이렇게 멋있는 목대로 자라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유통이 잘 되고 있고 혹시나 이제 농장 찾아갔는데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품종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모든 품종을 다 갖고 있는 농장은 사실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아이들 좀 구매를 원하시고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우선 택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육식물 택배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말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면 다육식물 농장을 하시면서 인터넷에서 택배 판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그런 농장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농장들 좀 찾으셔서 구매하시면은 웬만한 다육식물 대부분 다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어쨌든 간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금황사라는 다육식물 한번 보여드리는 시안 가져봤는데 진짜 제가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수영이 진짜 저희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 이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금황사 키우신다면은 충분히 좀 오래 키우신다면은 이렇게 멋있는 수영 잡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